하나 투자증권의 김일구 리셋 센터장,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송치호 연구원과 말씀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송치호 연구원께 먼저 후반부 첫 질문을 드리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주로 주도합니다만 어차피 이게 법안으로 원 구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의별로 누가 법사위원장은 누구 거냐, 운영위원장은 누구 거냐 가지고 여야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주 자본주의의 강화를 하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상정이 되고 통과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 현 정부의 3대 과제가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두 번째로 소득주도 자본주의, 세 번째로 혁신경제성장입니다. 가장 이번에 질타를 많이 받은 게 혁신성장이었고, 그다음에 논란이 생긴 게 소득주도입니다. 그런데 잘했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 대기업 지배부도 그렇습니다. 공정경제예요? 김상류 위원장 잘했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보는 분도 있어요. 재벌 구조를 바꿔야지 재벌 챙피만 줘서 되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진보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안이 사실 받쳐지지 못했거든요. 보면 의원 구성이 절반이 안 되다 보니까 통과된 법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여러 가지 권한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냈고, 현대도 부결은 되지만 진행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법안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관몰아주기 법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지주비율에 대한 법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주비율이 그러니까 지주해서로 가는데 요건을 좀 강화하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주로 삼성이고요. 일부 현대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삼성이나 현대 같은 초대형 대기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배우주 투명화를 강제하는 법안이고요. 그만큼 또 마찰도 많았기 때문에 통과도 안 됐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들을 정부가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여대 야선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민주통합당과 진보연대도 해보자. 그러면 과반수 넘어가지 않냐. 정의당까지 합치면 개혁연대가 돼가지고 원구성도 하고 웬만한 법안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민주통합당의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죠.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제안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법안들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전반기보다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은 대기업 주식에 투자할 때 어떤 차관점을 가지고 투자하고 조심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삼성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주 회사를 하시는 분들 또는 여의도에서 이제 그룹의 지배구조를 공부할 때는 보통 저런 걸 공부하세요. 뭐 이제 뭐 가족관계 친이적관계 심지어 뭐 반개도 공부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속마음을 읽어야 돈을 번다는 거죠. 저는 반대로 해야 되는. 어떻게 읽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들이. 그런데 이제 저는 반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대기업의 이런 속마음을 반대로 행동하는. 예를 들어서 그들이 몰아주던 곳들 때문에 피해를 보던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지금은 저는 훨씬 더 좋은 방안으로 보고요. 삼성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삼성을 보면 크게 보면 금융계열사 쪽이 있고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있어요.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왔냐면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개편된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지분을 금융계열사에서 사오고 갖고 있는 다른 것들을 매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물산에 같이. 그렇게 살라고 제일 문제가 합병하고 소동을 부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행정수단 및 법안이 상당히 많이 대기 중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법안들이고요. 예를 들어 그러한 것들을 계속 요리조리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들을 원천 봉사할 수 있는 법안들이 타겟이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산을 중심으로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예전 같으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런 지분들을 마치 주차장도 아니고 파킹을 해주는 거죠. 삼성생명이 파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아플 수도 있었던 겁니다. 또 반대로 SDI 같은 그룹이 있어요. 삼성 SDI 같은 기업은 사업만 키워놓으면 넘어갑니다. 사업만 키워놓으면 넘어가요.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주회사 담당은 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요즘 같은 지배구조에서는. 요즘도 삼성 바이오니 등등등등 여러 가지 기업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니 설들은 계속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대의 사례를 보셨지만 느껴져 있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나 삼성 SDI 같은 그런 오히려 지배구조단에서 피해를 보던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인가.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재벌 여러 가지 상장 계열사가 있는데. 이 지배구조를 오너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아 왜 이것까지 우리한테 욕을 하세요. 이렇게 했던 그 계열사들이. 정부의 어떤 이런 일값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재벌의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라고 압박을 하는 그런 조치들이 나오니까. 아 이제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삼성 SDI 요즘에. SDI. 제 지주회사 담당이지만.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삼성 그룹에서 SDI만 오른 거 아니에요 최근에? 요즘에 좋습니다. 실제로 좋습니다. 물론 이제 SDI가 그것 때문에 올랐는지. 배터리. 배터리 때문에 올랐는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SDI도 올랐죠. 대기업 그룹 계열사 중에 군계 일왕이던데. 그렇죠. 배터리 사업도 제가 이제 사업지주 회사들도 여러 가지 커버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 사업 관련돼서 자료를 쓰고 있고. 실제로 ESS도 굉장히 매출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돼서도 내년, 내후년에. 저 차트로 좀 장기차트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여러 가지 파이플라인들이 진행이 이제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DI 같은 기업이 예전에는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이 기업에서 이렇게 배터리 잘 나가면 이거 혹시 뭐 또 어디 사업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회사가 배터리에 대한 영역을 이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업 자체는 장기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김일교 센터장님도 이제 증권회사에 계시지만. 증권회사 이렇게 예전에 하다 보면 돈 잘 버는 부서에 자꾸 비용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서원들끼리 회식해서 돈 잘 보고 되는데 여길 더 키워줘야지. 왜 우리 보고 비용 떨라 그러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회사에서는 하나의 회사에서는 그렇죠. 그게 이제 회사를 넘어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일가 몰아죽이고 이런 건데 회사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회사단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는 종합적인 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건 독립된 회사에 독립된 주주들이 있잖아요. 저는 삼성그룹에 투자한 게 아니라 삼성SDI에 투자했는데 왜 여기에 비즈니스를 침해하냐.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네요. 이번 현대그룹에서도 결국은 모비스의 기존 주주들이 그 모듈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초연구원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긴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룹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거기 증권회사는 늘 집중을 했고 그쪽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해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의도를 잃고 이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고 다른 걸로 가버려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도 나오고 했는데 송초연구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좀 냉정한 입장이거든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 회사, 이 회사가 다른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정석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 그래서 저는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승계 과정이나 승계를 해야 될 만한 입장에 있는 대그룹 결사는 투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좋게 얘기도 안 하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잃냐 이거죠. 지금 김세찬님 말씀도 이쪽으로 쭉 몰리면 이쪽이 더 유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가버리면 그다음엔 무반비 상태가 된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재벌 계열사들이 다 승계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 계열사들을 다 빼놓고 투자하려니까 또 정말 조그만 주식만 투자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이 있고 또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야 500만 원, 천만 원 투자하니까 그런 데 찾아서 하지만 국민연금이라든지 대규모 투자자들은 그런데 투자 안 할래야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이른바 치라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간혹 가다 보면 재벌 계열사에 무슨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분하고 더 친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추해석해가지고 주가도 이런 부분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동주의자, 엘리엇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증시의 역사를 바꿨죠. 어떻게 보면 경제나 정치의 역사도 영향을 준 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엇 같은 또 엘리엇이 사실상 이런 겁니다.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지분을 1.5%가량밖에 안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걸 보면 다른 것도 들어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7월장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열리고 있고 11월 첫째 주죠.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정세를 분석하는 분들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11월 선거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 페달을 밟아서 트럼프가 그거를 본인의 중간선거가 아니라 사실 중간평가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북미 관계는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약간 이중적인 입장에서 다음 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북한에 가서 비핵화에 대한 압력을 좀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행정부로서는 이게 긴장을 이제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평화주의자거든요.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은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쟁으로 치닫는 과정은 본인이 스스로 막으려고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갈등 구조가 확 커지는 거는 또 이제 좀 진정시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막 갈등이 심해지고 급격한 위기로 들어가는 이런 것보다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상황이 그러다가 아주 나빠지는가 보다 생각을 하면 또 그건 아니고 좋아지는 건가 또 그건 아니고 이런 식의 계속 중간선거까지 이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하튼 트럼프한테는요. 스윙당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막 겁을 줄 때는 역발상으로 아 이게 좀 사야되고 사야된다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좀 적극적인 마인들 갖고 트럼프가 뭐 다 된 것처럼 얘기하면 그때 고점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트럼프라는 어떤 정치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그냥 가십성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답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사실 트럼프 같은 사람을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런데 주가가 꺾여 내려가고 이제 다 팔아야 되는데 주가 올라가는 우리가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늘 다르게 봤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만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틀을 깬 사람이에요. 주식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식 엄청 좋아해요. 저 트럼프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휴먼 인디케이터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 기존의 정치인하고는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라 고바마라 부시 대통령의 업법과 동일한 인지 구조를 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저 사람의 말을 해석하니까 자꾸 미스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죠. 저기 유가하고 원자재 시장 간단히 좀 짚어보죠. 유가는 오펙 총회 이후에 오히려 큰 폭 반등을 했고요. 지금 70불대 위로 올라와 있고 비철 같은 경우는 구릿값의 하락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우려, 미중 무역 분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장중에는 6,600달러도 좀 함유를 하기도 했었고요. 유가는 오르고 비철 가격은 하락합니다. 언제 73불까지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급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하고는 또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사실 제각기 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가도 사실은 물론 미국의 이란 원유에 대한 수익금지 이런 것들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만 수요에 대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으면 67불에서 73불까지 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지주 쪽에서의 타픽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이제 앞서의 맥락에서 이렇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지배구조 관점에서 좋게 보는 시각은 버리자라고 보는 거고요.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물산은 부담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반도체 시간까지는 모르겠지만 지배구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와 SDI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SDI를 더 방점을 두신 것 같군요. 삼성전자는 워낙 어팡의 흐름에 좌우받고 있는 테고 또 워낙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4만 원대 돼 있어도 잘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삼성전자 250만 원대 왜 못 사세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4만 5천 원인데도 못 사세요? 그랬더니 아 이거 액분했잖아요. 자 한 줄 평을 좀 드릴까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10년 호황이 이어졌고 그 호황이 끝무릎인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글로벌 경제로 보게 되면 10년 호황이 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끝무릎에 나타나는 이런저런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끝무릎이라고 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그렇게 없고 왜냐하면 또 새로운 사회가 또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수고요. 무역 분쟁, 북미 다 말씀하셨듯이 선거 앞두고 계속 뭔가 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아까 주식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선거 앞두고 주가가 너무 또 폭락하는 건 안 좋아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안 좋아해요. 네. 일단 센 소장님 말씀대로 위기나 뭔가 그런 쪽을 몰고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선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요. 이제 트럼프가 다 자지우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저뿐만 아니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트럼프가 뭘 하냐고 했는데 요즘엔 다 트럼프만 보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도 잡힌 성취와 연구원. 저는 이제 힘들게 돈 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힘들게? 그렇죠. 왜냐하면 편하게 좀 해주세요. 쉽게 쉽게 이제 어느 섹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돈 버는 건 쉬웠는데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애널리스트 말들을 좀 더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맞다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죠. 저같이 공부하고 종목을 공부해서 바텀업으로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편승해서 돈 버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저는 왜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더 부지런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상반기에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주식 투자를 안 하든 하든 간에 저도 이제 주시장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 한 20종목을 넣어놓고 매일 이렇게 주가 추이를 보는데요. 최근에 이 큰 변동성장에서도 주가가 빠지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어제도 봤습니다. 장중에 보니까요. 한 5%, 6% 빠지니까 기관 외국인이 그대로 사버리는 주식들은 다시 오늘 같은 장세에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됐는데 그 주식들을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모니터링하면서 봤는데요. 실적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고 2분기에는 더 좋아질 거라는 증권회사의 분석이 대체로 다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큰 변동성 장세에서는 어쨌든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주식에 대한 어떤 수급 이런 것보다도 그 회사가 지금 어떤 영업행위를 통해서 어떤 규모의 돈을 벌고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천착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상반기의 마지막 순서에서 여러분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장마철이고요. 기후도 굉장히 불손한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증시라인은 전문가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